개기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블랙헤드도 더 생기고 피지 관리가 시작과 끝인데 평소에 기본적으로 플레이 마스크 그냥 쓰시다가 중요한 날 전날 코팩 꺼내서 쓰시는 걸로 여러분 제 피부 고민 많이 해결이 되실 겁니다. 피부가 좀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할인을 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지 뷰티 에디터 스완입니다. 슬슬 더워지는 계절인데 이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관리해야 되는 게 피지, 개기름이잖아요. 사실 남성들이 여성보다 유전적으로 피지 분비가 더 많기 때문에 더 필수로 관리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그냥 냅두게 되면 얼굴에 개기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블랙헤드도 더 생기고 피지를 냅두면 모공도 점점 넓어지는 데다가 결국에는 피지가 여드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피지 관리가 그냥 시작과 끝인데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편하게 피지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리는 게 클레이 마스크인데 클레이 성분이 피지를 흡착하고 그걸 이제 씻어내는 방식인 건데 이즈엔트리 제품이 이제 저도 그렇고 구독자분들 쓰셨을 때 다른 거보다 피부가 좀 덜 건조해져서 자극도 덜하고 그러면서 조금 효과는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거라서 평소에 좀 피지 고민 있으셨던 분들 쓰시기 편하게 이제 대용량으로 같이 만들어서 또 할인받아왔고 클레이 마스크로 관리 잘해도 블랙헤드는 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날 전날 쓰실 수 있게 코팩까지 또 새로 나와서 집에서 블랙헤드 뜯고 긁고 짜고 하지 말고 편하게 자극 없이 관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가버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이 클레이 마스크 사실 이건 진짜 몇 년째 구독자분들이랑 저랑 너무 잘 쓰는 아이템이지만 이번에 하나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게 용량을 두 배짜리를 만들어 왔어요. 기본적으로 주 1회 쓰지만 한여름에는 좀 기름 많이 나오고 하면 주 2회까지도 쓰면 좋은데 그럴 때 한 한 달 반 정도 쓰면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에 더워지는 시즌에 딱 맞게 얘기를 해가지고 보관도 쉽고 이제 한 번에 그냥 시원시원하게 쓸 수 있게 이 대용량짜를 만들었고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다들 쓰실 수 있을 겁니다. 클레이 마스크는 피지를 흡착하는 클레이 성분이 메인이 되는 제품이에요. 대표적으로 카올린이라는 클레이 성분이 이제 피지 흡착 성분으로 유명한데 그거를 포함해서 이제 6가지 종류의 클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다른 뭔가 피지 관리템 이런 것들보다 자극도 상대적으로 적고 여러 클레이 마스크 제품 중에 또 얘를 제가 추천을 되게 많이 했던 이유가 사실 이 클레이 하는 동안 피부 진정도 좀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진정에 좀 숙성분이 들어있어서 하면서 진정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이런 클레이 제품들이 꺼서 쓰는 스타일 그런 게 좀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쓰다 보면 물 들어가고 클레이에 물이 들어가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위생적이기도 하고 심플한 튜브 타입으로 나와서 너무 좋다. 저도 이제 유튜브 진짜 초창기부터 썼었고 구독자분들도 너무 오래오래 쓰신 제품이어서 이번에 이제 특별히 시원시원한 유명으로 받아왔습니다.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얘가 이제 피지 관리도 되지만 각질 관리도 같이 되기 때문에 얘를 쓰시면서 다른 각질 관리 그런 거 따로 안 써주셔도 된다는 거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그냥 한 번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이제 세안하시고 얘 얼굴 전체적으로 좀 도톰하게 바른 다음에 15분 딱 기다렸다가 이제 물로 씻어내주면 되는데 씻어낼 때 폼 클렌징을 또 써야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씻어갈 때는 그냥 물로 씻어내고 스킨케어 그냥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딱 한 번만 써도 겉에 올라온 피지들 한 번 싹 흡착돼서 되게 매끈매끈해지고 개기름, 블랙헤드, 여드름도 결국에는 다 피지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름 제 피부 고민이 좀 진짜 많이 해결이 되실 겁니다.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처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주말에 그냥 날 잡고 한 번 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아 근데 나는 원래 기름이 진짜 많고 한여름이라서 좀 자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의 한 2회까지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플레이 마스크로 주의 한 번씩 관리하고 이러면 블랙헤드나 이런 고민이 많이 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날 전날 코가 까만 거 같고 빨리 좀 더 없애고 싶다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찾게 되는 게 진짜 코팩인데 대주코팩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뜯어내는 거 그런 거는 효과는 세지만 사실 피부에 너무 자극적이고 그거 하다가 이제 코 옆에 트러블 나가지고 소개팅 날 입지 않을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효과가 약하더라도 녹이는 거를 그래도 좀 추천을 많이 드렸던 거 같아요. 근데 마침 작년에 이즈엔트리에서 코팩 이거 블랙헤드 빡세게 관리하는 용어를 좀 개발하신다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 사실 그래도 이제 블랙헤드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편인데도 이걸 쓰면서 처음으로 이제 코팩에서 진짜 막 피지가 살아 움직이는 거 같은 거를 처음 느껴봐가지고 아 이건 진짜 할인 딱 진짜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피지 세트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서 임상도 받아주셨는데 또 증명의 시대에서 오늘 임상을 5개 받아놨는데 아 맞아 맞아 피부 저작업부터 시작해서 피부 즉각 진정 효과 블랙헤드 감소 화이트헤드 감소 효과 모공 타이트닝 효과 다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좀 저희가 조금 투자했습니다. 이것도 사용법 진짜 간단한데 세안하고 요 첫 번째 일제를 15분 정도 코에 올려 둔 다음에 면봉이 하나가 세트로 동봉 돼 있어요. 요걸로 이제 올라온 피지들을 이렇게 싹 긁어내면 쾌감이 진짜 집입니다. 그러고 블랙헤드 제거하고 나서 미온수로 한번 헹궈주고 물기 닦은 다음에 이제 클리어 코팩 이거 해주시면 좀 모공 열렸던 것도 조금 진정되고 풀링 효과? 이런 거까지 할 수 있다. 아 근데 여러분 이거 말씀드려야 돼. 이건 사실 저희가 이 젠틀에 좀 제안을 해서 바뀐 건데 코팩이 조금 작을 때가 있더라고 그리고 남자분들 코가 좀 크신 분들도 많잖아. 그래서 크기를 좀 크게 만들어줄 수 없겠냐 요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의 최종 단계 샘플 나오신 상황이었는데도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크기도 기존 코팩들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왔습니다. 남성 분들께서 코가 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오리 시트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콧등까지 넉넉하게 코의 모든 피지를 다 줄여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아 그리고 여기 이제에도 클레이 마스크에 들어가는 숙성분 진정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 다른 코팩틀에 들어가 있는 진정 시트보다 조금 더 제가 느꼈을 때 시원한 것도 너무 좋고 진정도 조금 더 확실히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뒤에 구성 나오겠지만 요거 대용량 하나랑 요거 코팩 하나 세트로 이제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데 평소에 기본적으로 주 1회 난 기름 많다 그러면 주 2회 정도? 클레이 마스크 그냥 주말에 날 잡아서 계속 쓰시다가 뭔가 내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갑자기 내 블랙헤드가 짜증이 나거나 할 때 요 코팩 꺼내서 쓰시는 걸로 딱 그렇게 루틴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를 같은 날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쓰면 거의 45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제 요거 쓰는 날에 요거 쓰는 날 분리해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가격이 어떻게 되냐 딱 다녀왔습니다. 3년째 어쨌든 하고 있어서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이를 준비를 해봤는데 검토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할인을 해야 앞자리가 다 사로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다. 50% 언저리는 좀 맞춰주시면 어떻게 산가? 코팩 이번에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올리비영 세일이나 이런 데서 코팩 할인한다 하면 한 12,000원 정도? 5장에?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쓰실 수 있게 하는 게 팀장님 창이 되게 많이 떠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저희 그리고 구매 인증 이벤트는 이런 거 좀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가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아 그래요?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그래요. 물가도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고 쑥! 원료 가격이 되게 오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추천드리는 세트는 클레이 마스크랑 코팩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거고요. 49% 받아왔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더운 7, 8월까지는 쓰실 수 있을 거고 이 코팩은 필요하실 때 다섯 장 중에 선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트는 이 클레이 마스크 대용량 두 개인데요. 혹시나 나는 뭐 블랙헤드가 평소에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이거를 많이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51% 할인입니다. 1, 2번 세트에는 마스크팩 한 장 그 다음 클레이 마스크 샘플 3개 그리고 어니언 클렌징 폼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이거 샘플 3개까지 받아왔습니다. 클레이 하고 나서 이런 마스크팩 통해서 속건조가 좀 잡히면 피지 분비가 오히려 좀 덜해지기 때문에 같이 쓰시기 좋아가지고 이거 한 장 좀 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거 클레이 마스크 대용량짜리 단품도 있고요. 이거는 46% 할인이고 추가 구성으로 코팩 5개짜리도 별도로 또 할인 받아왔고 마스크팩 10장 이것도 할인 받았습니다. 이건 11,900원 좀 많이 싸긴 한 이거 60% 할인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하나 세트로 써보시는 거 제일 추천이고 나는 막 블랙헤드 그렇게 심한 경우가 없어서 코팩보다 그냥 클레이 두 개 하겠다 하시면 이거 두 개짜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늘 그렇듯 이제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넣어놓을 거고 그리고 이게 택배가 CJ밖에 안 돼서 혹시 일반 택배 배송이 안 되는 군부대에 계신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집으로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표시해드린 가격이 이즈엔트리 스토어 쿠폰이 살짝 내려보면 있을 거예요. 그거 다운받아야 최대 할인이 된다는 것만 참고해주시고 할인 링크는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넣어놓을 거고요. 할인은 딱 일주일 동안이니까 기간 놓치지 않고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구매 인증 이벤트는 이즈엔트리에서 머그워트 카밍 앰플 진정하기 좋은 수족 성분 들어가 있는 앰플이라고 하는데 이거 100분 드릴 수 있게 저희가 받아왔고 이즈엔트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이벤트 하나 더 하신대요.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거 원래 하던 대로 또 인증하시고 그쪽에 또 인증하시면 여기는 20명 해가지고 네이버 페이 1만 원권 드린다고 하거든요.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같이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피지가 사실 더워지는 시즌 모든 피부 고민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조금 일찍 필요하신 분들 쓰실 수 있게 할인 받아왔으니까 여름철에 피지나 블랙헤드 고민 가능하면 좀 자극 없이 더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제품 시즌에 딱 맞춰가지고 할인도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세요.